퀴즈 왓츠와 다른 덱 짜고 싶으면은 심장을 안가든가 승천을 낳수든가 화염장벽 2 2 2 2 3 2 2 3 2 2 3 4 5 5 5 헐 보스보임 육괴령 에서 어포 넣으면 너무 쨔는거 아닐까? 기사 음.. 어포가 괜히 희귀 카드에서 떨어진게 아니고 방금 보초기 만나는 상상함 아이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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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포션 써도 못잡았어 털렸다 약점 분석 킹뿜기 아이악 이제 의심 적전체 10데미지 갓카드 둔 음.. 내 덱에서 질샘 아이악 결국은 아이악 소시 병법속 징끈 전투암송 박제 불뽀끼가 있는데 오메가는 왜 존재해진 킹뽀끼 아 이거 어떻게 잡지 저거 아싸 들어와 아 어지러움 쩔더라 감시병 총 연사 아니 이거 어떡하지 육강령은 화상 넣으니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2층 가서 어떡하지 워컴 카드가 왜 이따구로 나오 아싸 실력괴롭게 아 야 니 화산 쏠더라 자 잔혹성 몽둥이질 살아남으려면 몽둥이질 써야되지 않을까 에서 욕심부리면은 몽둥이 안넣고 근데 욕심부리면은 뚝배기 깨지겠지 에잉 에잉 썬에코 중독이다 순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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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땐 슈퍼패스트가 아쉽다 피포션 기사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고 대학살 넣어도 될 것 같고 에잉 기사 하나 더 할까 이게 기사 코스트가 막 삼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난관 극복각이다 난관은 없는데 진화가 나왔네요 수고 수고렘즈 수렘선 아 뭐야 알람 껐는데 아 이거 잠깐만 껐습니다 야쿠아 야쿠아 보다 피포션이 낫겠지 이거 14정도 되니까 야쿠아 보다 피포션이 나을 것 같다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디코조리를 내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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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가 또 불풍기 명당인데 불풍기 좋은 곳 고맙습니다 얼알 아니 얼알 무감각을 암시하는 것인가 몽디 몽둥이 맞아 꽝 백년 퍼즐 크로스라인 클로스라인 충격파 나오면 충격파 넣자 흑우부적 흑우부적 진화 가당 아아 아이고 이런걸 다 아이 고맙네 잘 쓸게 뚱땡이 죽여 저거 아이고 타견멸시했다 난관 극복은 언제 나오냐 난관 극복은 언제 나오냐 앞에 상점에 난관 극복 있다 어이 잠깐만 아이 뭐 이런걸 다 아 아 아 뭐 이런걸 다 아리케이드 아리케이드 하이구 세상에 하이구 하이구 세상에 하이구 세상에 하이구 세상에 카드 보상받을 때 왜케 행복하지 이게 이게 보상이지 디펙트는 카드 보상 받을 때마다 울상인데 뿔거리 뿔거리 행꽃 뿔거리가 약해져 바리케이드 있으니까 의심은 기사회생으로도 의심은 기사회생으로도 타고 불 뿜기로 10댐도 주는데 타격은 둘 다 아님 세상에 아따 근데 되게 상태 이상 넣는 카드 없다 큰일났다 어떡하지 그냥 밸류 빨로 밀어야 되는데 힘들겠는데 난관 극복 욕심부리다가 큰일났네 돌리 의심감 아 아 아 화염 장벽은 써야 되니까 기사를 못쓰겠네요. 아 진짜 의심이랑 함께 가는거야? 아 뭐 의심 10대인데 뭐. 아씨 안마산된 강호나 알걸. 절대적인 힘 불풍기가 왜 절힘 보다 좋아 보이지? 아니 이제 불풍기가 절힘 보다 센거 아냐? 아니 근데 지금 상태 이상 만드는 카드가 없다. 아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나 방어도 올리는 카드 먹고싶은데 화염으로 상태 이상 만들고 기사로 태우고 그래 욕심부릴 때가 아닌거 같네요. 스네코니까 코스튬을 먹읍시다. 얼알도 있고. 얼앤 피해는 피해. 여기 몽둥이질과 화염이 있는데. 왜 피해. 왜 피해 눈이 가지. 이생춤. 이생춤. 국뽕덱빌딩. 오. 규순. 교수 아이고 이런 가리키드 이제 무감감감 집으로 대충 끝나지 않나 짱감각 아이고 다룡까지 아이고 행복 천탑하는 법 아이언클래드를 고른다 개스는 담배 때다 이제 의심지울 수 있나 아니지 타격지워야지 탭클래스 이게 그 합리적 의심인가 그건가 킹리적 갓심 진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의심은 원하는 때 원할 때 지울 수도 있고 10데미지 10데미지라도 주는데 타격은 6데미지에 지우고 싶어도 못지음 이거 의심 압승인데 그 아 이거 화형 하나 더 써야되나? 이거 난관급복 왜 안나와 난관도 안나오고 무감도 안나오고 참호도 안나오면 이거 지우는데 이거 이렇게 하하구구하다가 지고 끝나겠는데 이게 사망각이 나오네 화형도 옛날에 노다 카드 라떼는 말이야 독구 화장 하나 더 쓰자 하나 선택하는 물품기 거짓말 셋 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방어도 수급을 할 수 있는 게 없네. 결국 화염 장벽밖에 없는데. 이거 예잡기도 힘들겠는데. 참호 무감. 안거나 넣으면 될 것 같은데. 그래도 콜 만난 엘리트마다 퍼펙트하고 있긴함. 아하... 수고렘지. 의심 탈퇴. 코스트가... 음... 화염 있으니까 그냥 기사 돌릴까. 진화도... 몽둥이랑 화염으로 잡아도. 약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초라하지. 분명 파충류 주술사를... 퍼펙트로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. 어퍼 하나 더 써도 될 것 같은데. 어퍼 하나 더 써도 될 것 같은데. 무감각 안 나오나? 무감각 안 나오나? 님 님 무감각. 감각이 너무 생생한 아이언클르드. 아니 이거 왜 또 나오나? 아니 이거 왜 또 나오나? 미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. 다 태워도 되지. 다 태워도 되지 이거. 이걸 받네. 무감각 놈들이 있습니다. 무감각. 몇 일인가. 2시간 Uhr. 그리고, 수리검 되게 오랜만에 못 먹었대. 마지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심장도 포기한 거 아닐까? 한시라도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길 바라는 게 아닐까? 체념한 심장 야 데카역 어지러우고 고맙다. 불 뿜기 흡연 담배 필게 없네. 전함이라도 없을까? 담배 말고 할 게 없는데. 해식의 각이다 이거는. 어둠의 포옹 속어 왜 자꾸다옴. 그리고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방어도가 모자라. 얘 이 불풍키 쓸걸 그냥. 바리케이드 찾으려고 무리했는데. 괜히 가야겠다. 해식에가 있으니까 이제 코스트 빨로. 어떻게 잘 비벼보면 될 것 같네요. 될 것 같네요. 난관기사 서순하면 만다. 심장 퍼펙트 될까? 안되네. 확실히 무감각 있어야 돼. 탄력이란. 탄력이란. 탄력이란 척. 끝. 응? 끝. 톡. 오 믿고 있었다구. 소은 모르시게. 스른 스른 해냈다 써내고 역시 빨간 맛 도마뱀꼬리 특 싱싱함 요정해방